어제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아침 체감온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낮에 3도에 그치겠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두터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추위가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산지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최고 3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도 눈과 비가 섞여서 오전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발효 중인 강풍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아침 현지의 기온입니다. 전 지역에서 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부지역은 체감온도 영하 7도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지역 3도, 서부지역도 2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오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앞바다는 오전 중에 특보가 해제되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오늘 밤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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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